제곱먹어 강량농농농농농 몸에 좋은 코코넛 뿌리껴! 올리브유의 스탑! 비비큐! 코코넛치킨! 치킨이 왔습니다. 코코소스와 파인애플 코코마요 코코카리 어, 후룩 후룩벌 치킨 뭐 뭐야 이거? 일단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손도 씻고 왔으니까 먹어볼게요. 음 좀 전에 없던 맛이긴 해요 음 헐 여기 보시면 뾰족뾰족하게 나와있거든요 거의 표창 입 다 까졌어요 카레소스를 한번 헐 그냥 얘를 여기다 찍은 맛이에요 제가 공복이라서 지금 너무 맛있어요 안에 그냥 살 이 마요네즈는 요거트 맛이 나요 괜찮네 그래도 왠지 얘가 좀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단말이 시켜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봐따 파애플 아 혀 조화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성인 남자가 먹기에 양이 작아 잘들어 양이 작아 공복인데 양이 작아 3마리도 먹을 수 있겠어 씹을 때마다 아삭아삭 같은 코코넛 특유의 소리가 나는 건 되게 재밌어요 내가 돈을 주고 뭔가를 사먹었구나 오 달려 어 살 자체가 그냥 뭐 순살 그런 거에 쓰는 닭가슴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달아요 달아요 근데 양이 작아 20조각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아 세워볼걸 오케이 그래서 bbq 코코넛 치킨의 평가는 바삭한 거 좋음 소스는 별거 없음 바삭한 거 좋음 파인애플은 소스오 양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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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자가